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이름들 그동안 한두 번 다뤘는데 제주 이야기가 오늘 여러 언론에서 떠올랐네요. 이게 참 한 번 허물어지게 되면 이미지라든지 신뢰 같은 것이 보거나 안되든 굉장히 어렵죠. 세상이 참 많이 바뀌어 가지고 SNS를 통해서 이런 평판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덕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령 피우지 않고 정도를 걷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정도를 걸어야 계속 정도를 걸어야 크게 안 당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이 정도를 그러니까 이 제주라는 그런 공동체도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그렇게 노력을 함께 해 줘야 되는데 꼭 기회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4월 무렵에 나왔던 비계삼겹살 이 영향이 또 크네요. 영향이 큰데 이것이 이제 불거지기 전이라도 그 이전이라도 국내 예방렴객이 현저히 줄어가는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걸 오늘 중앙일보가 또다시 보도를 했네요. 옛날에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제주의 국내 여행객 유입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부분은 한번 보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보통 시민들의 의견도 한번 묶어가지고 여러분들 보도를 드렸는데 이게 보시게 되면은 30년 전통의 흑돼지 거리가 한산함 그 이상이다. 이게 복원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분들은 다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국인의 발걸음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동안 코로나 엔저 상황에서 견뎠는데 최근에 비계삼겹살 논란 이후에 외지 손님이 절반 이후로 감사했다는 거죠. 여기 기자가 여러분들 작은 제목을 잘 뽑았네요. 제주 관광을 이끄는 내국인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믿음 신뢰 이런 부분을 상실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무형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과 신뢰를 만들어낸 건 행동조차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여러분들 믿음과 신뢰를 만들어낸 기계가 만들어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복원이 되기는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지만 지난 4월 29일 날 한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엔 제주에서 주문했던 삼겹살 사진과 98% 이상의 비결한 글이 올라오지 비난 댓글이 이어졌고 이 이전에도 제주 여행시 통갈치 요리를 먹는 데 16만이 나왔다는 내용 4일 기준 음료와 디저트를 먹으면 10만 원 가까이 나온다는 글이 SNS에 고물과 관련 게시물로 얼어내리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참 보게 되면 관광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수입원인 자정작용을 하기 위해서 커뮤니티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규제나 규율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이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동의 규율을 만들어서 그것을 미리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거가 이제 이렇게 크게 당한 겁니다. 이게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무슨 대책의 일을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하는 거니까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신뢰, 사람 마음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 신뢰고 여러분들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파괴되고 나면 그래서 브랜드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노력한다 해가지고 보시게 되면 그야말로 현저하게 감소했네요. 전년 대비해가 여러분들 전년도 상황이 별로 안 좋았을 것 같던데 12.7% 정도가 감소가 됐으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대부분 안 하시는데 제주가 여러분들 그냥 고물가 이런 원인도 있지만 불편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안 하시려고 하지만 저는 제주도의 4.3 사건과 관련된 사안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대중들은 침묵한 사람이 다수지 않습니까. 저는 4.3 사건의 실상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미화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정부 재원이 투입되는 것을 보고 합리화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저의 연배에는 상당히 많을 거라고요.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5.18 관련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같은 차원에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게 사시는 분들은 별로 못 느낄 겁니다. 그러나 제3자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무리하게 역사를 자기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끌고 나가가지고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을 겁니다. 다 아는 건데 그걸 다 이름껏 뒤집어 가 정치인들은 그걸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 그게 총한 사람들의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부터 선입견을 갖게 되는 거죠. 편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게 지워버린 문장이 그겁니다. 지워버린 문장이. 제가 도저히 방송에서 다뤄서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세상에 보통 사람들이 갖게 되는 편견이나 선입견이 왜 형성되는지.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실상을 좀 아시는 분이 제2공항이 벌써 완공되었더라면 더 저렴한 환경요금, 더 정확한 비행시간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플러스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절반 이상의 도민들이 극력 반대해서 여태 결론도 못 내고 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밥그릇을 걸어 차고 해군기지인 강정함 건설 때도 얼마나 극심한 재앙을 받았습니까. 요즘 이틀이 멀다고 대형 크루저손들이 수천 명의 외국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내국인들 외면 속에 외국 관광인들마저 안 왔다면 어찌 됐겠습니까. 도민들의 의식이 깨어야 제주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제주 상황을 잘 아시고 제주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신 분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의식이 깨야 되는 겁니다. 의식이. 사람은 생각의 크기만큼밖에 살 수가 없거든요. 그게 너무나 저가 볼 때는 안타깝게 얘기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많이 나아졌지만 의식이 그렇게 여러분들 갇혀 있어 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계속 무리한 방법으로 이런 4.3 사건을 미화하는 것이 나가면 나는 굉장히 이렇게 역하거든요. 그것도 다 사귀고 조작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걸 다 읽고 여러분들 정언들을 다 공부한 바가 있기 때문에. 5.18을 미화하면 미화할 수는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용한 반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는 이야기죠. 모든 게 정도를 따라야 되는 거죠. 순간에 여러분들 사람은 조금 속일 수 있지만 영원히 속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시민들이 남긴 이런 내용들이 제가 제주 출신이지만 여기 댓글을 보니까 그다음도 제가 언급하기에 너무나 불편한 겁니다. 본인이 제주 출신이지만 여기 사람들이 남긴 댓글을 보니까 인성과 사상 이념적으로 엄청 싫어한 분들이 계시네요. 몇십 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이분들 말에 나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제주에 강의를 많이 다닌 사람이거든요. 제가 여러분 제주에 강의를 다닐 때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제가 오죽했으면 이 부분을 지우겠습니까. 이분 말씀이 100번 맞지만 이거는 도저히 내 입으로 이야기를 하기 힘들다 이야기죠. 인성과 사상 이념적으로 엄청 싫어한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몇십 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지 않습니까. 제가 한참 여러분들 강의를 다니는 2000년대 2010년대 이때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주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국사가 이렇게 많이 파편처럼 나눠줘버린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아쉬운 거죠. 육지에서 오기 때문에 비싼 것은 내국인 관광객도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러나 제주도 특산품이 비싼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1차로 바가지 업소들이 기성을 부리지 않도록 자정작용이 우승돼야 됩니다.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바가지가 별로 없다는 입소문이 나게 되면 관광객들이 돌아올 겁니다. 지금 당장은 일본이나 동남아 가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바가지 요금 기분 상하려고 관광하러 가는 것은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바보 천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뭐죠. 빼앗겼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기분이 얹지 않습니까. 작은 돈이라도 마찬가지죠. 작은 음식값이라도 사람이 자기의 정당한 부분을 남이 훔쳐갔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그 기분이 어마어마하게 나쁜 사람은 본능적으로 피해를 본 것이 훨씬 더 가슴을 오랫동안 점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공동의 이익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 차원에서 규율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거의 없었던 거죠. 그렇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